우와! 이거 뭐야! 이건 뭐 거의 그냥 자이언트에서 전세상자 뿐인데 오마이갓! 레츠고! 그러면 어떤 점수로 나올지 굉장히 다르네요. 그럼, 레츠고! 자, 골드! 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반갑, 반갑! 자, 오늘은 바로 도경이 님!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오늘부터 갑니다. 자, 우리 도경이 님께서 조금 해주셨는데 많은 시간을 또 기다리셨거든요. 과연 오늘 어떤 전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라운, 레츠고! 자, 골드! 보석! 결폭! 가살! 치유 허벅! 볼렌! 자, 자이언트 갑니다. 골드! 복탄병! 미니엄 패거리! 삼총사! 자이언트에서는 요즘 전설이 잘 안나오네요. 좀 아쉽다, 그죠? 자, 마상 갑니다. 또 우리 또 발로 제가 또 전설을 마상에서 두 개를 뽑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금발인데 또 금손이거든요. 금손이기 때문에 이제 금발이 나오는 거예요. 파이어볼! 자, 복제 좀 아쉽고요. 어쨌든 4렙은 아닐까 괜찮고 자,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레츠고! 자이언트! 창고블린! 포그라이더 좋습니다. 파이어 스피릿! 마법사! 아,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아, 여기서 영웅 4개 나왔으면 딱이었는데 반사경까지! 벌룹만 좋네요. 굉장히 빠르게 넘어왔다, 그죠? 오늘은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친구들! 바로 전설을 뽑는 날이에요. 2468님 감사하구요. 자, 지금 암흑마녀도 있는데 없는 카드가 굉장히 많죠? 오늘 전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자, 무료부터! 뭐 언제나 열심히 뽑는 엔젤이구요. 고블린! 좋아요! 자, 여러분은 이제 상장땅 어디가서 이렇게 임팩트 있는 거 많이 있는 거 못 보셨죠? 어, 엔젤만 하니까요. 많이 봐주시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오랜만에! 자이언트 대포! 치유 마법! 아초! 얼음!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법상자! 레츠고! 갑니다! 골드! 기사! 바바리안! 화살! 대포! 용광루! 오케이! 7렙 굿! 볼렘 좋구요! 두! 나쁘지 않아요! 오, 두가 좋습니다. 굿! 자, 마법상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화살! 해골병사! 창! 고블린! 고블린! 마법사! 자이언트! 오케이! 자이언트 레츠고 좋구요! 자, 영웅카드! 도끼맨! 가드! 조금 아깝네요! 좋습니다. 자, 대망의 전설상자!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인지! 빛나라! 전설의 별! 전설의 별! 하하! 오케이! 블리세스! 아하!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2468님! 상자가 일단은 맞아맞아! 했기 때문에 어...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먹으면 안되는 이 자이언트 상자부터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 2대2 서든데스 까지!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다시 전설카드 만 보는거니까요! 잘못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자, 일단 갑니다! 레츠고! 자, 무료부터! 갑독하죠! 아아! 박쥐! 좋구요! 자, 엘릭스 정제소! 아이스피릿! 좋습니다! 크라운 상자! 레츠고! 골드! 보석! 아처! 박쥐! 아이스피릿! 치유마법! 좋구요! 자, 클랜 상자 까먹을 뻔했으니까 클랜 상자! 골드! 파스! 오드막! 고글링게인! 미니언! 레전탑! 얼음! 골렘! 복제마법!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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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이언트 상자! 레츠고! 골드! 감전! 레전탑! 오! 뭐야! 오! 대박! 자이언트 상자에서? 우와! 하하하하하하 굿! 대박사건! 골드! 자이언트! 자이언트! 바이어볼까지! 크아! 좋았다! 야 이건 뭐 거의 그냥 자이언트에서 전세상자급인데 좋아요! 박쥐! 바이어볼! 호그 라이더! 호그 라이더! 동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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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마이갓! 와! 근데 두대 대박이다! 미니언! 해골평사! 미니 백화! 머슥병! 호그 라이더! 폴러! 좋습니다! 와! 여기서 전설을 두장이나 뽑았어요! 대박!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각 자이언트 마상 자이언트 마상에서 재밌게 봐주시고 렛츠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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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